오늘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도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흔히 정신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원승의 저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고자 한 것을 할 때 성과를 높게 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확보하기를 통해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최적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기꺼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최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 내가 일단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최적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막연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좀 쉬운 말을 바꿔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전문가의 길을 걸어라. 두 번째,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세 번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나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최종 목표 내지는 결과물을 생각하죠. 하지만 원승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행동양식이며 경험의 일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늘 모르는 건 생기기 마량이고, 그 끝은 늘 새로운 것이 나오기 마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나 최종 목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1시간 한 사람보다는 10시간, 10시간 한 사람은 100시간, 100시간 한 사람은 1000시간, 1000시간 한 사람보다는 1만 시간을 한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고, 더 그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 전문성은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생산성은 최대로 높아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언가의 경제에 이르는 길은 그냥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타고난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한계지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방식, 아, 나는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성취의 한계 부위치면, 아, 난 안되나 보다. 그리고 다시 또 거기 안주하고, 다시 또 도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나는 기필코, 이 목적을, 목적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도전할 만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100이라는 능정식을 가졌을 때, 103이나 105 정도의 미션이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의식, 저게 200일지라도, 300일지라도, 내 능정은 비록 100이지만, 난 저걸 해내겠어.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잠재력들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성장 중이다. 그렇다면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고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목적의식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막연하게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얻는 일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이 결과를 결정하고요. 결과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행동에서 좋은 결과가 왔잖아요. 그 좋은 결과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오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첫 번째, 최선을 다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이 여러분들은 남다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해 목적의식을 가져라. 도전의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도전의식보다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역할 모델과 시스템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남다른 성과라면 피해자 노릇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조수석에서 나와서 운전석에 앉아야 됩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먼 길을 가면 멀미를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멀미라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멀미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통 조수석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았을 때 먼 길을 가게 되면은 그때 멀미가 나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이 버스나 자동차 안에서의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를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내가 내 통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 전부 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에 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그럴 때 그 인생이라는 여행이 있잖아요.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통제권을 잃게 되면은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고 지루하고 삶을 살고 싶지 않게 되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통제권을 갖는 순간 그것이 뭐 꼭 큰 성공과 밀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성장해 나가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시면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간에 굉장히 훨씬 더 행복해지고 재미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코치를 찾아라. 코치 없이 남다른 성과에 이륙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멘토라든지 뭐 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들을 찾으시면은 훨씬 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세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